1. 나는 돌덩이 2. 나는 다이아 거세게 때려봐라 나는 단단한 돌덩이 3. 깊은 어둠에 가둬봐라 나는 홀로 빛나는 돌덩이 4. 부서지고 재가 되고 썩어버리는 섬리마저 거부하리 5. 살아남은 나 나는 다이아 이 시는 돌덩이에서 다이아몬드가 돼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다이아몬드가 되는 과정은 쉽지가 않은데요. 깨지고 부서지고의 과정을 거쳐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.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항상 일이 잘 풀리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. 우리 뜻과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찾아옵니다. 이럴 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. 푸면적으로 보면 안 좋은 것 같아도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간 뒤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단단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만약 어려움 없이 그냥 일이 술술 잘 풀리기만 했다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겨낼 마음에 힘이 없었겠죠. 다이아몬드는 돌덩이 안에 꼭꼭 숨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엔 다이아몬드의 원석이 그저 돌 덩어리에 불과합니다. 그러나 전문가의 눈은 다릅니다. 누군가에게는 그저 돌덩이지만 전문가에겐 세상에서 가장 값진 다이아몬드로 보이는 것이죠. 역시 누군가에겐 난 그냥 돌덩이로 보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내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지시나요? 그건 돌덩이가 깎이고 깎이면서 다이아몬드가 돼가는 과정입니다. 다이아몬드가 되기 전까진 아무 쓸모없는 돌덩이일지 몰라도 돌덩이 안에서 나온 다이아몬드는 값비싼 보석이 됩니다. 지금 나에게 온 어려움은 돌덩이 안에 갇힌 내 인생의 다이아몬드가 조금씩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.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기 위해서 더욱더 세게 때리고 깎아내는 것입니다. 이 과정이 다 끝나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될 것입니다. 오늘의 뷰티풀 마인드였습니다.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. 아멘